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5월 10일날 예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 기둥에 붙은 반성문은 경희대 서울대 고려대 연체대 등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 400여 장의 반성문 형식의 대자부가 붙었습니다 전대협의 이름을 빌린 이른바 신전대협이 붙인 이 반성문이 과연 올바른 주장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신전대협의 반성문은 짧은 문장이지만 경쾌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사회현안에 대해서 담고 있는 묵직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은 반성문입니다 발신 주체는 신전대협입니다 수신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입니다 신전대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통령 모욕죄 치하의 순간에도 고소의 여지를 남기시어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뜻과 힘을 합쳐서 대통령 각하께 반성문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헤쳤습니다 우리는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추미애 장관 병력 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모두 다 목격했습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전대협이 발표한 반성문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발끝부터 끝까지 머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적은 어느 곳을 보더라도 틀린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또 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신전대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30 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폭동으로 내 집 마련과 개론, 취업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586 기득권 집단을 위해서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셨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의 조장과 지원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될 젊은 남자를 이간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울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첫 직장을 갖고 자산을 축적해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회를 문정부가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악의에 의했으든 선의에 의했으든 간에 결국 손해진 성적표는 천정부지로 80% 이상 집값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전대협의 주장하는 미래를 무너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를 회복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한국에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하게 낮아졌습니다 물론 경제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코로나19의 회복에 따라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세간 제도의 강제, 그 밖의 친노동정책을 말미암하여 코로나19를 회복하더라도 고용하는 주체가 고용에 열심히 나서선 그런 경우가 드물 것으로 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 버린 집값은 결혼과 출산과 이런 부분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모 세대보다도 못사는 첫 세대가 된다는 그 이야기는 과장이 조금도 아닙니다 다시 신전대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불의에 한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대자부를 올렸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하연백을 던지고 대자부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허락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0년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도 당국대 대자보 탄압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나수사 한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은 입으로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를 외쳤지만 마인드셋 자체는 대단히 전체주의적 마인드셋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일체의 다른 의견, 의견을 허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정해진 그런 주장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자 폭탄을 비롯해서 소수 의견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묵살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지만 의식세계라든지 그리고 언행, 행동은 대단히 거친 전체주의적 마인드, 집단주의적 마인드, 집산주의적 마인드셋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를 거슬리고 있는 올바른 주장을 허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신전대협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이 상당히 호소력이 강합니다 신전대협의 청년들이 쓴 대자부나 경문은 참 문장으로 볼 때라도 아주 간명하고 쉽고 울림이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정말 명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대자부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늘 수신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사실을 우리가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에서는 이런 죄송하게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조금 더 죄송해야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공정한 기회를 정치권력에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응당이 허양되고 허락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죄송함을 피력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더 많은 계몽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청년들의 외침이지만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일 점을 자각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7일 날 방송됐던 바닥 민심을 보고 스칼레 클로피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군사독재니 어쩌니 데모도 다녔었지만 이번 문정권처럼 영상에 보이는 것 얼굴 자체가 정말로 싫은 경우는 정말 정말 처음입니다 보는 순간 그냥 확 우라가 쏟는 것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상한가 되묻는 것도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능한 정신이 나와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둘러대거나 거짓말 부린 이들은 어서 아픈 이처럼 빼어내버리기만을 학수고대할 뿐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런 마음상 대노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보고나 들으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남기는지를 상당히 유심히 댓글을 읽는 편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불만과 그리고 비판 의견을 볼 때마다 저는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쏘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요령이나 술수나 술책보다는 항상 정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정책이든 제도든 사람관계에서든 말입니다 스카레 피로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